엘러리 퀸 추천 세계 단편 추리소설 검시 신문 마크 코넬리 편 이름은 프랭크 윙거드라고 합니다. 주소는 웨스트 55번과 185번지입니다. 직업은 헬로 아메리카 극단의 무대감독입니다. 제임스 도르의 고용주였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미, 그러니까 제임스 도르도 나도 프로듀서인 벤더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뭐 어쨌든 나는 분장실 책임자니까요. 시어더 로벨을 아십니까? 예, 그 사람도 당신네 극단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 사람은 리허설이 시작됐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가 6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석 달쯤 전이죠. 난쟁이를 모집했더니 로벨과 지미가 함께 왔더군요. 그 밖에도 많이 왔지만요. 그런데 로벨은 키가 너무 커서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로벨을 보지 못했고 지난 화요일에 그 방에 들어갈 때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발견했군요. 네, 저기 있는 파이크 부인과 함께요. 방에 들어가 보니 둘 다 죽어 있었지요? 네. 이 도시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월요일 밤에 지미의 셋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질 않아서요. 그런데 집주인인 파이크 부인이 전화로 말하기를 둘 다 방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미든 로벨이든 돌아오면 전화하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해뒀죠. 그랬더니 화요일 아침에 파이크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미 방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고 혼자 있는데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하철을 타고 정오 무렵 그쪽에 도착했죠. 그래서 파이크 부인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겁니다. 그 방에 이 칼이 있는 걸 보았습니까? 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음... 지미의 몸에서 두어뼘 떨어진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미한테 무슨 사고라도 생긴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죽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지미는 요즘 몹시 우울했거든요. 그런 지미를 로벨이 위로해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싸움이라도 했습니까? 아뇨. 둘 다 울적해 있었습니다. 로벨은 훨씬 전부터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로벨과 지미는 처남 매부 사이입니다. 로벨이 5년 전쯤에 지미의 누이와 결혼했거든요. 그 여자도 난쟁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뒤에 그 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지미는 로벨 부부와 함께 살다가 누이가 죽은 뒤에는 로벨과 함께 파이크 부인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미하고 나는 극단에서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미는 좋은 녀석이었고요. 내가 일자리를 마련해준 걸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제 2막의 동양 장면에 난쟁이가 한 사람 필요해서 소개업자한테 부탁했더니 15명이나 보내왔더군요. 연출자인 게링 씨가 자기는 바쁘니까 적당한 사람을 하나 골라두라고 했기 때문에 키가 제일 작은 지미를 골랐죠. 지미는 서커스단에서 인기를 끌 만큼 작지는 않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가릴 형편이 아니었죠. 친해지자 지미는 매부 얘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매부와 사이가 나쁘다는 말은 하지 않던가요? 로벨과는 말다툼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이건 짐작이지만 지미는 로벨한테 호감을 가지고 나름껏 도와준 모양이에요. 로벨은 지난 2, 3년 동안 일을 전혀 못해서 지미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미가 먹여살리다시피 했죠. 지미가 자주 말했지만 로벨은 고령 성장한 뒤로 줄곧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더군요. 뭐라고요? 고령 성장이요. 그게 난쟁이들 사이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데 난 지미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난쟁이는요. 대개 14대 살 때 키를 평생 유지하지만 30살 무렵에 키가 갑자기 다시 자라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2, 3년 사이에 무려 30cm 이상 자라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그 후로는 영원히 성장이 멈춘다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라버리면 난쟁이로서는 타격이 크죠. 그런데 로벨이 3년 전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일거리를 얻지 못했고 그걸 몹시 괴로워했다더군요. 로벨은 일주일에 두 번 뉴욕에 와서 소개업자를 만났지만 전혀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저지시티로 돌아가곤 했답니다. 로벨은 일주일에 태반을 혼자 지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면 지미가 사촌네 집에 묵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로벨은 뉴욕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밤이면 지미는 반드시 저지시티로 돌아가 월요일까지 로벨과 함께 지내면서 로벨의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일요일마다 그들은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지냈죠. 거리를 걷고 있으면 로벨은 지미와 자신의 키 차이를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죽어버린 건 그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미는 로벨을 동정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미는 앞으로도 계속 일거리를 얻을 수 있겠지만 로벨은 키가 너무 자라서 일거리를 얻을 수 없으니까 지미한테 얹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건 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벨은 괴로워했죠. 그런데 한 달쯤 전 월요일에 지미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끝장이라고. 내가 일곱시 반쯤 분장실 입구에 서 있는데 지미가 풀죽은 모습으로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평소에는 지팡이를 흔들면서 활기차게 걷는데 이상하구나 생각했죠. 기분은 좀 어때 지미? 하고 말을 걸었더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윙거드 씨 하고 대답하는 거였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지미는 키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더군요. 마치 일주일 뒤에 죽을 병에라도 걸린 듯한 말투였죠. 지미는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금도 자라지 않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지미가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서른한 살이고 이건 매부와 마찬가지로 고령 성장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돈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곤란하진 않았죠. 하지만 나는 사정이 달라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겉보기엔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그래. 지금까지는 키가 얼마였나? 94센트였습니다. 그럼 소도구실로 오게 키를 재줄 테니. 그랬더니 지미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는 재빨리 분장실로 가버렸어요. 그 주 내내 지미는 몹시 우울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난 분장실로 올라가려는 지미를 붙잡고 잠깐 나 좀 보자고 했죠. 지미가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영문 모를 미소 같은 걸 띄고 있었죠. 이윽고 지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소용없습니다. 윙거드씨.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매부한테 갔었나? 지미가 그렇다고 하길래 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네가 괴로워하는 건 그 때문이야. 자네 이야기로 미루어 보건대. 로벨은 계속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자네마저 우울해져버린 게 아닐까? 이번 주말에는 로벨한테 가지 말게. 한동안 지미는 아무 말도 않고 멍하니 서있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나도 이젠 틀렸어요. 키가 벌써 5cm나 자라버렸으니까요. 난 새삼스럽게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데가 없었죠. 키를 재받냐고 물어보니 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죠. 아, 그럼 어떻게 알아? 옷도 딱 맞고 바지도 너무 길 정도잖아. 그러자 지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바지는 멜빵을 해서 아래로 끌어내린 겁니다. 게다가 원래부터 좀 큰 편이었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해보지 않겠나? 줄자를 가져와서 재보세요. 그런데 지미는 완전히 겁에 질려서 재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싫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 주 내내 지미는 날 피했습니다. 그런데 요전 토요일 밤에 극장을 나가려다가 우연히 지미하고 마주쳤죠. 이젠 기분이 좀 나아졌냐고 물으니까 괜찮다더군요. 하지만 완전히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지미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에 파이크 부인의 전화를 받고 저지시티에 갈 때까지는요. 순찰경찰 골리체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체는 방 양쪽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던데 당신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도 시체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까? 네. 검시관의 증언에 따르면 둘 다 칼에 찔려 죽었답니다. 그것도 같은 칼에 찔린 모양이에요. 지미가 쓰러질 때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미가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둘 다 절망해서 자살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이크 부인하고 함께 방에 들어갔을 때 난 그 칼을 보고 부인한테 말했습니다. 방에 놔두기에는 이상한 칼이라고. 아시다시피 그건 고기를 썰 때 쓰는 칼입니다. 그러자 파이크 부인이 말하더군요. 이건 2, 3주 전에 자기 부엌에서 없어진 칼이라고. 로벨이나 지미가 훔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로벨이나 지미가 그런 칼을 훔쳤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동안 진상을 알았습니다. 부러진 작은 지팡이가 침대 위에 뒹굴고 있었죠? 이거 말입니까? 네. 그거요. 지미는 키가 자랐다고 말했지만 키를 재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자랐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크 부인한테 칼 얘기를 듣고 이것저것 생각해봤습니다. 그 칼이 활동을 개시하기 5분쯤 전에 지미는 그 칼을 발견한 게 아닐까 아마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우연이라면? 로벨은 정신이 약간 돌았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벨은 칼을 훔쳐서 지미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미는 그 칼을 발견했을 때 로벨이 대체 이 칼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지미가 직접 알아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뭐 로벨이 사실을 털어놓았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미는 그 지팡이를 봤습니다. 그건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죠. 어쨌든 지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는 틈에 로벨이 지팡이 끝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끝을 좋아하네요. 또한 지미는 지팡이 끝을 hasta